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본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안 다루려고 했지만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된 것은 제하고 여러분들 거의 연배가 비슷한 생년월일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호영 변호사님이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저하고 거의 학교를 같이 다녔을 겁니다. 1979년 80년 이때 권호영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의 여러 변호사분들 가운데서도 박주현 변호사라든지 윤용진 변호사 등과 함께 4.15 총선 관련 재검표 현장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일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올린 그런 사진을 제가 권호영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오늘 본 방송에서 조금 많은 시간을 화려해 가지고 이 선거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웬만하면 본 방송에서는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방송을 그냥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영등포을 김민석과 박용찬이 대결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곳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곳은 또 특별한 것은 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함조차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그런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입구의 문고리 정도가 훼손된 그런 것이 밝혀진 곳이기도 하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가 나온 편의 책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권호영 변호사님이 저하고 동년배구 같은 대학을 불행하기도 서울대법대를 안 나오셨으니까 도둑놈들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전부 뭡니까 도둑놈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유중이 서울법대 출신들입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다행히 고대법대를 나와 가지고 다행입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여러분들 서울시 4.15 총선 관련된 영등포얼 영등포얼의 재검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올리셨기에 거기서 제가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게 4.15 총선 영등포얼 투표지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지르지 않아도 당선 가능성 있는 의원도 망가질 수 있는 국민에 대한 짐승같은 죄입니다. 국회에서 진지한 공방을 주고받는 무의선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서울에 41개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정상적인 투표를 거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전산조작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위하니 법치니 검찰 독재니 민준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저 위선자들 저 거짓말장이들 저 조작범들 저 범죄자들 이런 색이 떠오를 강의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민석 박용찬 이 표들은 뭡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사진만 딱 보면 뭔가 하니까 이 표들이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보면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는 롤 용지를 가지고 상하가가 잘립니다. 상하가. 그런데 이 용지들이 좌측 우측 측면을 보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크게 뭡니까 인쇄소 출신들인 겁니다. 여기 좌우 보시게 되면 그거를 빳빳한 겁니다. 이렇게 빳빳한 것을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누가 넣습니까 대부분 좀 이렇게 접어 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호영 변호사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민경욱 의원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거는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재검편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빳빳한 사전투표지들 다 qr코드가 있기 이게 다 뭡니까 개표 후에 끝난 투표함을 그대로 뭡니까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 개수가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이 떨어지니까 선관위 관계자들이 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통 전체를 갈아 가지고 새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팍팍하잖습니까. 전혀 구겨짐이 없이 그 현장을 권호영 변호사가 보셨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리의 김민석과 박용짱 팍팍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쪽에 칼을 대가 잘랐다는 이야기죠. 인쇄소에는 수십 장을 여러분들 이렇게 찍어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칼을 대서 자르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면 팍팍하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도저히 본인들이 그대로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두 가지 조작이 동시 진행됩니다. 하나는 디지털 조작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조작인 겁니다. 아날로그 조작이라는 것은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조작이라는 것은 투표지 분류기 등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개수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후보가 받은 득표수.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개수를 만든 겁니다. 득표수를 제조 생산 유통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결과 제조위원회 선거결과 조작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알았는데 법원이 여러분 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법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투표함을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밤을 쉬었겠죠. 어디에 맞췄습니까.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당일 투표 득표수 얼마 사전투표 득표수 얼마를 만들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빳빳한 여러분들 사전투표 지가 대량으로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지만 여러분 갈아버리게 되면 표가 금세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함하는 과정에서 표를 펼쳐놓으면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도 다 갈아야 합니다. 통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통갈이. 이런 일들이 해 놓으니까 권호영 변호사가 일괄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새끼도 없냐 당신들은 자식도 없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신들이 할 수 있냐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 함께 세금 여러분들 갖다 바쳐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다 그만두고 목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마는 권호영 변호사는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오늘 페이스북을 방문해 가지고 내용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을 야무지게 조작했습니다. 김민석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뢰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차익값 관내 사전특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선거면 차익값 차익값이 0에서 3% 정도의 오차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의하면 관내 사전특별 득표율과 각 후보의 당일 득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조작을 이러면 심하게 났는지 9개 통해서 김민석은 최소 10%에서 15% 박용찬은 최소 8% 최대 15%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영등포 우글에서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여러분들 20%에서 최대 30%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동시켰다는 이야기는 박용찬에게서 감소시키고 같은 수만큼을 김민석에게 더해준 겁니다.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가장 중재 가운데 하나가 투표지 위정감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적으로 박용찬 후보 거를 빼앗고 절반을 그 다음에 그 절반만큼을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는 통상 좀 더 화끈하게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편 투표입니다. 이게 관내 사전 투표네. 관내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조작이지. 이거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기질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거죠. 동별로 여러분 김민석이가 다 표를 이렇게 다 빼앗은 겁니다. 플러스 12.4 마이너스 10.8 플러스 11.8 마이너스 10.5 플러스 10.6 마이너스 8.7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이 이런 이례적으로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다 야합을 해가지고 한국의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법원의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덧론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도 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전 투표에 의심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를 다 이렇게 치른 겁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가면 망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는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좌익치하에 30년 50년 100년을 가겠죠. 저항할 수 없는 국민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권호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에 있는 그것을 보고 제가 참 세상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본방송에 여러분들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런 주제를 많이 다루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다루고 그다음 또 본방송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